I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to note. 다음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primary goal. 주요한 목적이죠. 1차적인 목표입니다. Of the professional athlete. 전문 운동선수에 있어서. 그리고 as well as many adults. 많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winning. 승리입니다. 즉 승리는 is far as important. 훨씬 덜 중요합니다. to children. 애들에게는. 재미있죠? 중요한 내용이 애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로 말장난이 등장한 게 굉장히 좀 재미있죠? 훨씬 덜 중요한 것. 훨씬 덜 중요한 것. 이기는 게 애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목표기죠. 오케이? 됐습니까? In one of our own studies. 하나의 우리 연구에서 보면. We found. 우리는. 알아냈던 것입니다. 다음을. Teams won lastly cause. 그러니까 여러 팀들의 이기고 지는 기록들이. had nothing to do.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With how much. 얼마나 많이. Young athletes. 젊은 운동선수들이. liked their coaches. 그들의 코치를 좋아하냐와. 애들이 좋아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or. with the desire to play for the same coaches again. 그리고 또 상관이 없던 게 뭐냐면. 그들의 열망과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네요. to play. 경계하고자 하는 열망이죠. for the same coaches again. 똑같은 코치들을 위해서. 또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코치하고 같이 경계하고 싶어. 또. 나는 저 코치가 좋아. 이런 것하고는. 그 승패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니까. 조금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볼까요. 문장이 좀 길죠. interestingly. 재미있게도 그러나. success of the team. 그 팀의 승리는요. 성공은요. was related. 연관이 되어있던 것입니다. 연관이 되어있다는 게 중요하죠. to how much. 얼마나. the children. 얼마나 많이. the children. 그 애들이 생각하기에.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이. liked their coaches. 그들의 코치를 좋아하느냐에.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팀이 이기냐 지냐. 또 승률이 좋은 팀일수록. 그들의 애들이 생각할 때. 그 선생님께서. 그 코치가. 코치를 얼마나 좋아하냐죠. 그죠. 발기품 엄마 아빠가. 그 코치를 얼마나 좋아하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도 이제. be related to라는 표현이.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위에 나와있던 have. nothing to do with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문장이 표현이. 표현이 됐어요.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아. 밑줄 내려야 되는데 올렸죠. the children also felt. 그 어린 애들은 또한 느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the one or last record influenced. 이기고 승패의 기록은 influenced.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how much their coaches liked them. 얼마나 많이 그들의 코치가 그들을 사랑했느냐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관심을 많이 주면은. 또 영향을 끼쳤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the view is that.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even at very young age. 심지어 매우 낮은 나이에서도. children. 어린 아이들은 begin to tune in.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tune in to 하니까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조파수를 맞추는 거죠. the other's empathies. 그러니까 어른의 강조죠. 승리에 대한 어른의 강조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엄마 아빠가 좀 푸시를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한다. 그 얘기죠. 또 엄마 아빠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은. 애들도 더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they do not yet share it themselves. 그들은 아직 share it.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리딩하는 거 좀 재미있었죠. even though 하면은 비록 뭐뭇이지만인데. 앞에 내용이랑 반대가 되니까. 그러나 뭐뭐하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읽고 지나가도 됩니다. 급할 땐 어떻게 하면 돼요. even though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리딩을 하지 않고 그냥 휘휘휘 지나가도 됩니다. what children do share. 그러니까 what이니까 관계되면서 아시겠죠. children do share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is designed to have fun. 욕망입니다. 재미있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재미있으면 장땡이다 이 소리죠. 자 여기 나와있는 what이 관계되면서 아시죠.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nothing which나 nothing that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스트럭처 좀 좋은 거 한번 해볼까요. 위기는 스트럭처가 다들 쓸만한 게 많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것도 스트럭처가 좋지 않나요. 스트럭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럭처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여기 나와있는 두 번째 문장도 스트럭처가 되게 좋지 않나요. 스트럭처가 되게 좋죠. 스트럭처 좋은 거는 좀 꼼꼼히 공부해 두세요. 어때요. 여기도 스트럭처가 되게 좋지 않았나요. what's related to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는 뭐 전체가 다 스트럭처가 굉장히 좋네요. 그죠. 한 개는 좀 스킵해 볼까요. 음 이 정도. 여기도 뒤에 스트럭처 어때요. 굉장히 좋았죠. 그죠. 스트럭처 좋은 거는 좀 여러 번 읽어가지고 그 구문 분석을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할 수 있겠지. 오케이. af wear My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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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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